네 뭐 오늘 주제가 신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입니다 오늘이 30주년 되는 해라면서요 네이버 검색창에 딱 들어가 봤더니 로고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30주년 네이버가 참 인터넷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니까 기념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30주년 30주년이면 인터넷이 저보다 어리네요 한 10살 정도 이렇게 작가님이 적어주셨어요 아 우리 김호원장 김현식 담당작가 너무 재밌어요 박근혜 작가님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계세요 아 이거 여러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별표까지 딱 쳐놨네요 30주년이면 인터넷이 저보다 어리네요 한 10살 정도 자 역사부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차근차근 볼까요 아 진짜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 유반장께서 인터넷보다 10살 늙었다는 소식에 냉봉상태에 빠지셨는데 아니 늙었다는게 아니라 그렇다는거죠 네 사실 인터넷 한국에 들어온게 1982년 이에요 82년도 제가 78년생인데 저보다 더 어립니다 제가 태어난들 당시네요 네 그렇죠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정길남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2년 5월에 서울하고 구미의 두 컴퓨터를 각각 IP 주소라는 걸 넣어서 연결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우편물 보낼 때 주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의도 몇 번지 해야지만 가든지 컴퓨터에도 가려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IP라고 하는 건데 IP 주소 이게 처음으로 이제 주소를 주고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실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어요 미국보다 인터넷 도입한 게 처음 한 13년 늦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냐면 94년에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가 됐고요 상용화된 지 불과 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구가 무려 천만 명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에는 세계 최초로 Y브로와 HSDPA를 상용했는데 HSDPA 낯설 텐데요 그냥 휴대폰에 그 3G 뜨는 거 있죠 휴대폰에서 통신하는 이거를 HSDPA라고 해요 방식 이름만 그렇고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쓰는 3G 데이터 통신 딱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이 제일 빨라요 아 이거는? 네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제일 빠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이 빠르니까 서비스도 빠라지죠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천리안이라든가 하이텔 PC 통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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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처음 도입했을 때 속도가 초당 1KB 뭐 이렇습니다 그 전화선은 삐삐선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내야 됐어요 유니텔? 네 그렇죠 유니텔이 지금의 네이버의 전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옛날에 그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서 만들 그런 전신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KTH도 예전에 천리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요 천리안 그런 서비스가 이제 급속히 발달하면서 PC 통신에서 이제 포털이 등장했고요 지금 누구나 아는 네이버 지금 시가총이 엄청나죠 매출도 뭐 연 한 2조씩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NC소프트 네 대단한 기업이죠 넥슨은 일본에 상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 전체 인터넷 사용량이 64% 쇼핑이에요 어마어마한 인터넷 선거래가 일어나는데 100조원 200조원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론같이 인터넷으로 음악도 듣고요 이제는 최신 끈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도 등장했죠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경제 규모 한번 추산해봐도 86조원 86조원 네 GDP에서 한 7% 정도 돼요 그럼 GDP에서 7% 차지하는 그런 산업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인터넷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인터넷과 이제 엮여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메시지하고 게임 좀 했다가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더 가까워지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86조원 네 진짜 이게 그러면 몇백조까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미래를 우리 유창기자는 좀 그 이제 여태까지의 흐름은 사실 지나간 역사니까 제가 후륵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래죠 미래 미래 왜냐 우리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주식 투자할 때는 미래에 어떻게 변할까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미리 사는 거죠 네이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상장할 때 당장에서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을 텐데 일단 사물인터넷 뭐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모든 게 다 아까 얘기한 그 주소를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없으면은 서러운 게 주소도 어디에 다시 몇 한 다음에 몇 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제 자기 집을 갖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너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도 주소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제품이 각각의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접수되는 거죠 네 이거가 되면 이제 여기서 수혜주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 삼성카도 나오고 이게 다 이제 IP 주소를 달고 다니면 지금은 IP 주소가 IPv4라고 해서요 네 단위로 해놨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보면 011, 017 뭐 해놓고 가운데 자리 세 자리였죠 그런데 010으로 바뀌어서 가운데 자리가 네 자리였죠 예전에 웬만하면 휴대폰 번호 외웠는데 요즘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렇게 이제 갱개 네 자리로 늘린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 주소가 네 자리인데 여섯 자리로 늘려요 왜냐하면 모든 다 기기가 다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거 늘리면은 바꿔야 되는 게 소위 이 관련된 장비들이나 이런 네이밍 해주는 거 다 바꿔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면 유비커스라는 회사가 합니다 유비커스가 네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죠 잘 낯선 기업이긴 한데요 사실 인터넷 30주년 기념회사 한번 조명해서 그렇지 평소에 관심 있는 주식이 아닐 거예요 유비커스라는 데가 이런 라우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IP 주소를 찾아가는 이런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요 사실은 매출액도 조그맣고 사실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이 회사는 꾸준히 계속 이익이 나요 한 번도 손이 안 보고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소 단위가 네 자리에서 여섯 자리에서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장비를 팔게 됩니다 주가도 굉장히 싸졌어요 워낙에 관심이 없는 주식이고 지금 화면에 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쌉니다 저렇게나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이익은 한 한 해 그래도 100억 넘게 내주고 있고요 식사총액에 비하면 사실 뭐 저는 이런 주식은 사두면 자산가치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네요 다만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데? 인터넷 3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조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30년 만에 조명된 된 아주 저평가지입니다 이런 게 안 섹시하면 어떤 게 섹시합니까? 나름 저평가지로 관심을 가져줄만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섹시한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주목 대타험에서요? 또 다음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 이건 저도 아직은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용어예요 왜냐하면 IT가 차라리 어렵지 않은데 말이 어려워 말이 왜 그러냐면 플랫폼 사업 들어보셨죠? 플랫폼 사업 플랫폼 비즈니스 SK 플래닛이라고 만들었어요 SKT에서 분사했는데 SK 플래닛이 뭐하는 회사에 가면 플랫폼 사업합니다 그래요 SK 플래닛 플랫폼 사업 누가 알아먹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면 뭐냐면 플랫폼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이만한 걸 지어놨어요 그러면 1층에 카페 들어오고요 2층에 레스토랑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받아요? 건물주는? 임대료 받죠 임대료 받죠 근데 얘네가 장사해서 아무리 잘 되든 저는 그냥 임대료 받아요 이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착한 임대업주면 그냥 정상적으로 임대요림만 받으면 되는데 옛날에 못된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 장사 잘 되는구나 쫓아내고 제가 해요 어? 이거 장사 잘 되면 쫓아내고 제가 해요 네 그리고 임대료 막 올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플랫폼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폐쇄적인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장사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플랜지 만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안 그럴게 공명정대하고 난 깔끔하게 난 이만큼만 벌 테니까 우리 상생하자고 하는 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망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그냥 저는 인터넷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에다가 점 내주고 네가 해라 나는 네가 벌면 일종의 수수료만 받을게 이게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설명 들으면 쉽잖아요 참 유기찬 기자 설명 잘하시죠 똑같이 이제 플랫폼을 쉽게 설명해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뭐만 연결되냐면 하드웨어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도 연결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는 뭐냐면 구름이거든요 왜 구름이냐면 어디인지 잘 몰라 애매하게 있어 뭐냐면 하드웨어 제가 서버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럼 기계로만 보면 컴퓨터 한 대에 있는 것 같지만 기계 안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섞여 있어요 사실은 약간 모호한 상태로 있는 거죠 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름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가면 제가 왜 수혜주를 뭘로 뽑냐면 저는 더존 비존을 뽑아요 더존 비존? 이거는 많이 옮겨요 그냥 클라우드만 있으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법에 붙이면 굉장한 비즈니스가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상으로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기자협회들 명부를 작성해요 유일한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적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개인정보가 적힌 그 종이잖아요 개인정보가 적힌 이런 데이터는 특수관리해야 돼요 이거 누출되면 제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서류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회계 회계소를 생각해보세요 온갖 기업들의 직원들 명부부터 해서 주소가 어디 있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노출되면 회계사 사무소들 있죠 세무사들 이런 데 어마어마한 정본데 이거 노출되면 빨리 커요 그러니까 벌금의 손해배상에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더존 비즈온 이런 세무나 회계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이걸 너 컴퓨터에 두고 쓰지 말고 클라우드 애매한 곳에 넣나 그건 우리가 제공해줄게 우리 서버에 넣어놓으면 너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정보를 일을 하고 저장은 우리가 해놓으니까 누출되면 우리가 책임져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개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고 팔았다면 이제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돈 내고 써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럼 한 번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매달 사용료를 받으니까 요즘 들어서 회계사들 굉장히 이걸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더존 비즈온이 사실 클라우드와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변에 보니까 많이들 바꾸고 계시던데요 많이들 실제로 이런 게 주가에 좀 빨리 반영이 돼야 할 텐데 말씀해주신 두 종목 모두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잘 몰라요 사실 이렇게 근데 저 유미쿠스는 이익이 끝내주는데요 이게 그렇죠 더존 비즈온도 이걸로 지금 세무 회계사 다 바꾸고 있는데요 이거 요즘에 주변의 세무사들 다 이것들로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아쉽게 찍지만 SK 커뮤니케이션 네이톤이 얼마 전에 해킹으로 노출됐는데 변호사 한 명이 현명해요 그러니까요 지방에 조금만 법원에서 자기가 일하는 법원에서 딱히 소송했어요 자기 것만 나 위자료 줘 100만 원 받았어요 아싸 곱하기 3천만 명 하니까 30조 원 어마어마한 소송이 된 거예요 이분은 100만 원 안 받아도 돼 그냥 집단 소송에서 소송 비용만 해도 돈 벌어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 누출만 되면 이렇게 집단 소송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현장에서 요즘에 정보보험 전문가들 막 영입하고 있거든요 집단 소송 시장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개인정보 소송 시장 엄청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로펌은 상장된 게 없어서 수혜주인데 아쉬워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클라우드와 개인정보급 합친 수혜주 찾아보니까 더존 비지온 나오더라고요 아니 더존 비지온 더존 비지온은 이제 한 번 많이 시세에 올랐다가 바뀐 다음에 빠졌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빠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면 사실 또 다시 오르거든요 테마 탈 때 올랐다가 뭐야 하고 빠져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나면 다시 올라요 이 종목은 재작년쯤인가 테마로 한 번 묶여가지고 확 올랐었죠 근데 IT 업종이 아 맞아요 도입된다고 IT 업종이 다 그래요 NH 상장한테 팍 뛰었어요 와 미래가 밝아 그런데 좀 지나니까 당장 돈 못 뽑잖아 그러니까 꺼져요 그런데 지나니까 진짜 돈 벌어요 그때부터 진짜 기가가 많이 나요 이런 사이클이 항상 IT에는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페이스북 요즘 빠지지만 저는 많이 빠지면 다시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다시 이게 날 테니까 그러니까 섹시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그러다 진짜로 실적이 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IT 주의는 항상 이런 흐름 이게 재미있어요 그게 조금 빨라지고 있죠 페이스북은 뭐 상장 천납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좋죠 화끈합니다 상하 아까 제한폭이 없어서 아니 뭐 옵션 거래되니까 또 좋잖아요 개별 주시고 옵션 되니까 참 좋고 자 어쨌든 이제 뭐 새로운 기기들이 너무나 이제 빠른 점점 기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속속들이 신제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누가 예상하십니까 신기술 나오고 있고 왜 예전에 그거 영화 보셨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모두 도입된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통크루죠 보이는 상황입니다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사실 뭐 그 부작용은 많은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의 부작용 현재 분명히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 사용량 엄청 늘잖아요 근데 망은 망은 아직도 10년 전에 깔았던 거 5년 전에 깔았던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망 네 지금 우리가 빠르게 쓰는 게 100메가바이트 이렇게 100메가 BPS에서 쓰는잖아요 우리나라 집에서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동영상 다운받으면 1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야동 좋아하는 우리 동료 누구 기자는 밤에 딱 걸어놓고 야동 한 20편 걸어놓으면 아침에 다운받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백백바를 인터넷을 도입해요 설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밤새 다운받을 받는 거예요? 밤새? 그쵸 이제 안 그래도 돼 이제는 자기가 받고 싶을 때 조용히 딱 가면 한 10분이면은 동영상 100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누가 주도하냐면 구글이야 구글 왜 구글이 망 깔자고 그럴까요? 망 깔아놓으면 자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망이 깔아지면 예상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의료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법인이 상장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통신사들이랑 삼성전자가 이걸 해요 삼성전자 바이오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바이오 뭐 이랬어요 바이오 장비 안 돼 그래 바이오 장비 근데 왜?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길에는 IT예요 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어제 우리 엔트넷 보도도 했는데 엑스레이 여자들은 유방암 검사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1년이나 2년마다 전기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매번 방사는 하니까 좀 그렇죠 꺼림직하고 네 꺼림직한데 엑스레이지 안 써도 돼요 5년 뒤에는 뭐냐면 IT기로 전파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비도 되게 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장비가 집집마다 보급이 돼요 그러면 뭔가 내가 그거 다쳤어 그러면 저기에다 딱 전파를 쏘여요 그러면 엑스레이처럼 내 사진이 찍히면 이 데이터가 바로 병원으로 가요 그러면 띵동 하고 오면은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어 이거 이런데? 라고 처방 주시고 그러면 이런 게 데이터가 근데 이런 엑스레이 한 장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리고 내 의료 정보 그리고 내 전신 스캔을 하는 이런 정보들이 다 이제 기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다 될 수 있어요 대단하군요 우와 이게 바로 융복합이라고 하는 IT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는 거죠 네 통신사들 요즘 다 이거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SKT, KT, LG, 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다 지금 의료 서비스 하겠다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기가 인터넷 관련해서는 구글 말고는 또 뭐 없나요? 이게 빅데이터인데요 사실 구글이 왜 이를 보냐면요 그 기가 인터넷 하면 데이터가 제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SNS에 올리는 것부터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 그 전에 온라운은 오는데 분석을 못 하니까 나비도 없던 게 맞아요 동영상 같은 거 저 혼자 셀카 찍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동영상 누가 분석하나요? 안 하죠 그런데? 이 분석 툴이 이제 발명이 되고 이 빠른 서류에서 딱 빨라지면 반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그러면 유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분석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쇼핑할지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지 다 알아요 진짜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밤에 몇 편을 봤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쵸 제가 얘기한 야동 좋아하는 그 기차야 겁속해서 동영상 검색하면 야한 것만 뜨는 거죠 이 사람은 뭐 할지 알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네가 원하는 거 알아 네가 원하는 거 이런 스타일이지 라고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가 갖고 있어요 네이버가 분석한 데는 수많은 정보 카페, 블로그, 동영상, 텍스트 온갖 정보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걸 잘 써먹지 못해요 그런데 5년 뒤가 지나고 10년 뒤가 지나면 이 데이터도 고스란히 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군요 우와 구글은 근데 좀 솔직히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이런 망 얘기 들어서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도 봐봐요 그냥 무조건 뿌려놓고 구글에 구글, 구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저희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모든 건 다 구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안 쓸 수가 있나요? 안 쓰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섬뜩하죠?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소위 빅브러더 우리 매트리스에서 봤던 누군가가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될까봐 가장 두려운 거죠 적절한 대처도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종목 탐험하러 가겠습니다 아시죠?